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당일 투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당일 투표 조작이 상당히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야 전문가가 시간을 좀 투입해 가지고 이 당일 투표에서 있는 조작을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확인된 것이 오근호 대표의 정언이죠. 오근호 대표의 정언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현장 참관 이후에 정언한 것을 보게 되면 유독 당일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근호 대표의 정언은 당일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에 참관인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투표함을 열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고 표를 쑤셔넣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들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하기 5분 전에 당일 투표함을 열고 준비된 위조 투표를 쑤셔넣고 다시 닫는데 걸린 시간은 5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언을 옥 대표가 당일 투표함 봉인지 훼손이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 종료 이후에 참관인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개표소에 개표적이 폐기가 되고 투표함 뚜껑을 다시 열고 다져놓고 쑤셔넣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일 투표함이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행당식 사전투표함은 양쪽의 키를 뺀 다음에 다량의 관내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쑤셔넣어 가지고 배가 불뚱 나와 가지고 플라스틱 기름 카반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바위 덩어리처럼 만들어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그냥 자무실을 착 빼면 그냥 봉인지 훼손 없이 얼마든지 표를 쑤셔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소까지 50분 당일 투표함은 출발 5분 전에 개함하고 쑤셔넣고 다시 닫는데 걸린 시간인 겁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지 투입을 정원하는 위조 투표지들이 지금 많이 4월 10일 총선에서 발각이 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 투표지거든요. 당일 투표지인데 절치선이 절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표소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정신나간 일을 당일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투입했구나.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전부가 다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관인 직인 청인 전부가 다 인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제조가 쉽다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에 당일 투표지가 왜 나오냐 이야기. 쑤셔넣었으니까 나오지 않냐.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자르지 않고 여러분들 넣은 사람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물로 된 당일 투표지 위조지들입니다. 이게 전국의 상당수가 나온 겁니다. 절치선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당일 투표함에 위조 당일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 준비해서 투입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당일 투표지거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산상 정감 작업이 당일 투표제도 일어난거든요. 사전투표는 물론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자료를 제공하신 케이님께서 13시부터 여러분들 6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별로 투표자 수를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시간이 여러분 가면서 13시 12분에 965만 3074표가 964만 7561표로 5513표가 줄어든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게 누적 당일 투표지 개수거든요. 누적 당일 개표지 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왼쪽은 당일 투표 오른쪽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입니다. 당일 투표지 숫자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이야기죠. 12시 여기 보시게 되면 28표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정감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그런 조선일보 보도가 715분에 나오고 중앙선관위 여러분들 투표 진행에서는 732분에 투표율이 67% 정도가 완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7%를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이 작업을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당일 투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일 투표지에.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죠. 당일 투표도 저도 많이 의심을 돼요. 이번에 몇 개의 그런 지역구회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당일 투표를 선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이제 분석이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에도 조작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의혹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왔죠.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실물정거, 현장창강기, 그 다음에 전산상의 이름들, 숫자정강.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